오늘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의학 박사이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쓴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고요. 의학 박사니까 당연히 의사겠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좀 약간 뇌과학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부자가 되는데 이게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나 10억 있어 10억 모았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예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길을 걸어가는데 새빨간 페라리 진짜 비싼 스포츠카를 쭉 타고 지나가는 젊은 남녀를 보게 됩니다. 어? 그런 느낌이 있겠죠? 나도 저런 차 타고 싶다라고? 이 앞서 통장을 보여준 사례와 이 빨간색 페라리 고급 수용차를 탄 젊은 남녀를 본 이때의 감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더 부럽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좀 새빨간 페라리 젊은 남녀 이런 자극적인 것에 훨씬 더 끌리게 됩니다. 이 책에 젖어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뭐 통장의 그 액수를 봤을 때 어 부럽다라는 감정이 들지만 저걸 나도 꼭 엄청나게 정말 그 질투와 분노와 뭐 저걸 갖고 싶던 욕망과 이렇게 그런 욕망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연히 길 가다 본 내 마침 내 드림카 드림카를 타고 가는 젊은 남녀를 딱 보면은 나도 저를 꼭 대야지 저런 차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인의 통장을 본 것에는 사고의 과정이 있고 페라리의 남녀를 본 것은 순간적인 감각이라고 이 책에 젖어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이 더 마음에 강하게 남을까를 묻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당연히 페라리 남녀 저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을 훨씬 더 강하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는 오래된 뇌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뇌입니다. 이 오래된 뇌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오래된 뇌 안에 더 원시적인 뇌가 있는데 그 뇌를 파축류뇌라고 부릅니다. 파축류뇌뇌. 이 파축류뇌라는 표현은 이 책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뇌과학적인 도서라든지 심리학 이런 도서에도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파축류뇌뇌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축류뇌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개구리 뭐 이런 거죠? 파축류뇌은 단순합니다. 양육의 개념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새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계속 발달해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더 뇌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뇌의 일부분에는 아까 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래된 뇌하고 새로운 뇌. 그 오래된 뇌의 일부 그 안쪽에는 파축류뇌가 있다는 거죠. 이 파축류뇌에 깔린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욕망이냐?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호흡하는 거, 잠자는 거, 쉬는 거, 위험을 피하는 거, 자손을 남기는 거. 이런 욕망들을 뭔가 불려일으키는 게 파축류뇌라는 거죠. 이런 욕망들을 쭉 보면요. 그냥 산다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축류뇌에 설명드리면서 파축류는 새끼도 먹는다, 배가 고프면. 오직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다는 그 개념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죠. 더 쾌적하게 살고 싶다. 더 쾌적하고 뭔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안한 잠자리. 이런 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게 파축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거. 그걸 파축류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마배 한 마리가 양지에서 쉬고 있다가 더워지자 나무 그늘로 이동을 합니다. 뜨거우니까 불편하죠? 불쾌하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로 이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쾌적한 상태를 추구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욕망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이런 내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어떻게 해서든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소망이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나는 10억 못 모으면 죽을 거야. 난 10억 모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라고 정말 강하게 욕망하는 사람. 내 목숨을 걸고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강하게 욕망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지만 지금보다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쾌적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파축류뇌에서 물어버렸죠? 우리에게는 오래된 내가 있는데 그 파축류뇌 내에서는 살고자 하는 욕구, 삶을 관장하는 건데 그 삶 속에는 더 나은 곳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목표와 욕망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나는 10억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10억이 없는 삶은 차라리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사를 좌우할 정도의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파축류 내에서 이것을 이제 연결시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내가 더 지금보다 쾌적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파축류 내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명령을 내리겠죠. 우리 손과 발, 마음 상태 이런 거에서 파축류 내에서 야 그거 달성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가 더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명령을 내리면서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차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고 해요. 나도 저런 멋진 차, 아까 말했던 빨간색 페라리 그런 차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페라리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빨간색 페라리를 가져야겠죠. 결과적으로 그 욕망, 저 좋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즉, 멋진 생활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 이것이 쾌적하게 살고 싶다랑 같은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파축류 내에서는 네가 달성해지만 너가 살 수 있어. 달성해지만 너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신경에 계속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막연히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좋을 것이다. 막연히 그냥 돈이 많으면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막연한 거예요. 천만 원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1억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1억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10억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막연하게. 그런데 이 막연한 목표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막연한 목표는 근원적인 욕구를 자극하지 못해요. 근원적인 욕구는 뭐죠? 생사를 좌우하는. 생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욕구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파축류 내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생사를 좌우하고 정말 나를 결정지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은 파축류 내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서 모든 나와가는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그 목표 달성에 의해서 쓰게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 부자 되고 싶어. 이 정도 감정으로는, 이 정도 느낌으로는, 그 정도의 목표 세움으로는 이 욕망, 근원적인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파축류 내에서는 이것을 이제 불필요한 정보, 필요 없는 정보, 필요 없는 신호 이런 걸 받아들여서 아무 욕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필요하다고 2차 저장 얘기합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야 파축류 내도 계속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그 욕망을 달성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쓰면 이루어진다. 뭐 사실 막연한 건데 그 쓰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보다 500만 원 벌 때 좋죠. 500만 원 벌 때 1000만 원 벌 때 좋고. 근데 이 막연하게 좋다는 사실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있으면 좋다잖아요. 200만 원보다 500만 원 벌 때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근원적인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정말 갖고 싶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하루 종일 그것밖에 생각 안 나고요. 모든 삶의 신호와 신경과 모든 에너지가 그거에 모두 다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성 친구?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 만났을 때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아 그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친구는 뭐 나를 생각할까? 아 그 친구 만나고 싶다. 그 친구는 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거의 갈린 거야.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나 이 남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게 모든 이제 생과 사,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파충류 내에서는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내 사람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내 사람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노력들 정말 평소하지 않을지 또 막 하게 되죠. 이게 파충류 내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욕망이 필요한 건데 그 근원적인 욕망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 그게 그냥 있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나 그거 없으면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나는 삶에 의미가 없어. 정말 이렇게 진짜 욕망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욕망을 세웠을 때 이 진짜 욕망이 파충류 내에서 자극을 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는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